지금부터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로봇과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로봇은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고 계산능력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 로봇에게 명령하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봇이 해야 할 일을 파일에 저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다면 너무 좋겠죠 파이썬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shel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이용하듯이 파이썬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파이썬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작업을 할 때 아주 아주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파일을 이용하는 거예요 파이썬에게 자주 시키는 일들을 순서대로 적어뒀다가 일이 필요할 때마다 실행시키는 거예요 재사용할 수 있고 문서를 보면서 꼼꼼하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일을 시킬 때 사용합니다 자 우리 이 과정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사용자는 컴퓨터 언어인 파이썬의 문법에 맞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코드를 shell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파일에 저장해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shell이건 파일이건 이렇게 작성된 코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요 인터프리터는 통역사라는 뜻이거든요 즉 여러분이 작성한 파이썬 문법의 코드를 해석해서 컴퓨터가 실행될 수 있게 번역하고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인터프리터는 코드의 내용대로 운영체제를 동작시키고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동작시켜서 결국에 우리의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우선 shell의 사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파일에 여러분의 명령을 작성해서 파이썬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